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을 조직하면서 활동자금을 국내에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청으로 제주에서도 군자금 모금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을 이끈 조봉호 전도사와 제주교회의 이야기를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전국적인 3.1 만세운동 이후 4월 13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는 무장독립운동 후원을 위한 독립희생회를 조직합니다. 독립희생회 연락원 김창규는 그해 5월 제주성례교회를 담임하던 김창국 목사와 조봉호 전도사를 찾아와 제주에서도 독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에 김창규라는 연락원이 들어오게 되죠. 제주항에서 만나서 모시고 제주성례교회를 들여놓은 거예요. 조봉호 전도사와 제주성례교회 교인이었던 청년 최정식은 제주법원의 등사기를 이용해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문 등 세종의 문서를 50매씩 인쇄해 제주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문서 배포를 통한 모금운동은 제주성례교회 김창국 목사와 모술포교회 윤신명 목사, 정의교회 임청찬 목사가 자신의 교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제주를 세 지역으로 나눠 맡아 당시 12개 남짓이었던 전교회의 조직망을 통해 군자금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 특히 모술포교인들, 전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에 참여했고요. 교인과 도민 4,450여 명이 모은 군자금 1만 원. 당시 쌀 한가마니가 사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금액이었던 이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해 7월 모금운동의 전 과정이 발각되면서 새 목사를 포함한 관련자 60여 명이 일제에 체포당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던 조봉호 전도서 덕분에 새 목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조봉호 전도사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출소를 열흘 앞둔 1920년 4월 28일에 37세의 나이로 옥사하고 맙니다. 그의 행적을 기려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고 제주사라봉 모충사에는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가 건립됐습니다. 군자금 모금 사건 이후 제주의 교회들은 일제의 감시와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됐지만 오히려 제주사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새롭게 알리고 존경과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생명받쳐서 나라에 충성당하는 귀한 모습들을 일반 시민들이 본 거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CC por Antarctica Films Argent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